안녕하십니까 엑소옥2입니다. 일본이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진이 곧 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피하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좀 최소한 2주 정도는 피해 계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23분 26초에 러시아 코릴리얼도 시코탄 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23분 26초에 러시아 코릴리얼도의 시코탄 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눈의 깊이는 47.9km이고요. 남남동쪽 시코탄 이곳입니다. 여기 별표 되어있는 곳이요. 호카에도 쿠시로가 여기 있습니다. 쿠시로에서 계속 지진이 났었습니다. 쿠시로 회상에서요. 호카에도입니다. 지금 이건 유트시 시간이고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코릴리얼도 시코탄 섬은 일본과 러시아 간의 북방 영토 북방 4개의 섬 반환 관련된 그 섬 중에 하나입니다. 시코탄 섬이요.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그 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지금 지진한 것입니다. 바로 일본과 근접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좀 일본의 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데이터를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오늘 발생한 5.4의 시코탄이 지진하고 그 다음에 시코탄이 5.4.6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코탄의 지진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5.4, 4.6 그 다음에 네모로 같은 경우 네모로도 호카이도에 있는 것입니다. 네모로 그 다음에 쿠시로 그 다음에 쿠시로 또 있습니다. 두 번 여기 두 개 표시되어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쿠시로 이거는 아참다. 쿠릴렬도죠. 쿠릴렬도 보니까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쿠릴렬도 그래서 최근에 총 7개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5.4, 4.6 이렇게 해가지고 시코탄 시코탄 네모로 일반 쿠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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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지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의 지진이긴 하지만 일본의 지진으로 보셔야 됩니다. 치시마 해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해구에서 치시마 해구, 카차카 해구까지에 이어진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일본 해구부터 치시마 해구, 카차카 해구까지 약 3천 킬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구간 내에서 지금 대지진이 발생될 거로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치시마 해구와 카차카 해구 사이에 거기에서 7개의 지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7개의 지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그 12시 지금 21일에도 마누아트에서 좀 전에 지금 또 지진이 4.8이 있었고요. 마누아트 라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리아나 제도에서도 또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4.6, 4.6. 지금 바로 지금 21일 새벽 말씀드렸는데 어제 20일 저녁하고요. 바로 몇 시간째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계속 마누아트, 마리아나 제도, 인도네시아다, 그 저기 뭐죠? 그 브레고리입니다. 한테비 주사인데. 그 다음에 파피아노그 4.6, 그 다음에 알래스카 3.1도 있고 칠리에 4.5.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지금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7월 22일에 7.8의 대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7.5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22일에 6.4의 대지진이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해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저기 뭐죠? 치시마 해구, 치시마 해구,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칸사카 해구 이 세 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저기 뭐죠? 아 2010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지금 3월 11일 날 그 2011년도 3월 11일 날 났습니다. 9.1이었고요. 그 낙이 한 1년 전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지진만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2월 27일에 7.8의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캘리포니아 5.7 그 다음에 8월 12일 에콰도르 7.1 그 다음에 9월 3일 날 뉴질랜드 7.0 9월 29일 인도네시아 6.2, 7.2 연속 지진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미국 오클라우마 4.7 오클라우마와 똑같죠? 4.3 그 최근하고 비슷합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8월 13, 14일 날 마리아나 제도 6.6.5 오늘 저기 마리아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가 4월의 대지진이 최근에 계속 나고 있죠? 7.4 그 다음 바노아토 오늘 바노아토 또 있었습니다. 7.3 그 얼마 전에 로얄티에서 7.7이 있었죠? 그 다음 바노아토 계속 나고 있고요. 그 다음 2011년 넘어와서 1월 9일에 바노아토 6.6 로얄티 7.0 비슷하죠? 7.7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음에 2월 11일하고 14일에 칠레 6.8, 6.2 그 다음에 2월 21일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 지진이 있었죠? 오늘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 6.6 솔로몬 제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본 혼수 7.2 3월 9일 날 3월 11일 지났는데 이틀 전에 3월 9일 날 일본 혼수에서 7.2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9일 날 또 파파니어게니 6.5가 있었습니다. 동일본 제도 지진이 나기 그 저기 뭐죠? 그 3월 11일 발생되기 이틀 전에 7.2의 일본 혼수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날 파파니어게니에서 6.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보시면 동일본 대지진이 나기 얼마 전과 1년 전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전에 그 전에 1년 전에 큰 지진의 어떤 상황표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상황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쿠릴 열도부터 근데 더 위험한 게 이번 지진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렸죠. 일본 해구와 치시마 해구 카차카 반도 카차카 해구 이 3개의 3천 킬로의 해구가 일본 해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저기 그 뭐죠? 치시마 해구 카차카 해구까지 3천 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이 3천 킬로의 해구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이것을 대략 한 진도 10으로 봅니다. 이 3개의 지금 봤을 때 시코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시코탄 그 지진과 그 다음에 네모로 말씀드렸죠. 7가지 이 지진들이요.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치시마 해구와 카차카 해구 그 다음에 일본 해구를 아우르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3개의 그 그 실제 연구에서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카차카 해구 이 3천 킬로의 해구가 그 지진이 날 경우에는 진도 10으로 봤습니다. 진도 10이요. 동일본 대진이 진도 저기 9.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 10의 지진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가라앉는 얘기 침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진도 10의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도 10이면 동일본 대진 2011년 3월 11일 9.1일 그 당시에 30배의 에너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진의 학자분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 의견이 들어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죠. 시코탄부터 7가지 여기 지금 이 지진들 포카이도 회사 이것들에 대해서 이 상황표가 좀 이상하다. 7개 지진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010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진까지 이 1년 동안의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의견들은 다 현재의 저명한 지진 학자분들이 말씀하신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조금 들어갔어요. 진도 10의 동일본 대진 30배의 에너지라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것은 당분간 한 2주 정도 돼도 지금 일본은 떠나 계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라도 지금 당장 여권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당장 이 새벽에라도 빨리 일본은 떠나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